유닛 3 공부해 볼게요. 제목이 Officer Jack이라고 나와있는데 아래 보시면 그 아이가 경찰관 옷을 입고 있거든요. 사진이 그래서 Officer는 보통 Police Officer라고도 하고요. 그냥 Officer가 경찰관이라는 뜻도 있어요. 경찰관 Jack. Jack은 사람 이름이고 단어 먼저 들어볼게요. Police Officer. Clothes. Sunglasses. Go away. Clothes. Hard work. Hard work. Hard work. Hard work. 본문 들을게요. Officer Jack. Officer Jack. Jack wants to be a police officer. Jack wants to be a police officer. Jack은 want는 원하다고요. To be 이렇게 같이 나오면 뭐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냥 Officer도 경찰관인데 아, Police Officer 당연히 경찰관이죠. Jack은 경찰관이 되기를 원한다 해주시고 He wears clothes like a police officer. He wears clothes like a police officer. 여기서 중요한 건 like인데요. Like는 좋아하다 말고 전치사로 이런 뜻이 있어요. 뭐뭐처럼 뭐뭐 같은. 둘 다 되는데 그는 police officer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뒤를 보세요. 경찰관처럼 clothes는 옷이거든요. 옷을 입는다. Wears가 입다거든요. 해석할 때는 입는다. 그는 경찰관처럼 옷을 입는다. He wears blue clothes. He wears sunglasses. He wears blue clothes. Blue는 색깔이잖아요. 파란색. 경찰관 옷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는 파란색 옷을 입는다. He wears sunglasses. 선글라스는 R이 두 개. 안경은 복수형으로 한창 쓸 했죠. 선글라스에 ES 붙였고요. 그는 선글라스를 착용한다 또는 낀다. Wears는 착용하다에 다 돼요. 그래서 입는다. 뭐 신는다. 착용한다. 선글라스를 낀다 괜찮겠죠. 그는 선글라스를 낀다. Last. He wears a blue hat. Last. Last는 마지막으로 이 말이거든요. 마지막으로. He wears a blue hat. 파란 모자죠. 그래서 모자를 쓴다도 돼요. Wears가 정말 많이 쓰이거든요. 마지막으로 그는 파란 모자를 쓴다. 오른쪽. Mom is in the kitchen. I can keep you safe. He says. Mom is in the kitchen. I can keep you safe. He says. 엄마는 주방에 계신다. 키치는 주방 또는 부엌이거든요. 주방에 있다 해도 되고요. I can keep you safe. 이건 이제 제기하는 말이야. He says. He가 제기거든요. 나는 keep you safe. safe가 안전한 이란 형용사예요. 그래서 여기서 can keep은 지켜줄 수 있다. 킵도 뜻이 되게 많아서 줄 수 있다. safe는 안전한 이라는 형용사인데 해석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다. 그가 말한다. I am okay, Jack. She says. I am okay, Jack. She says. 난 okay라는 건 괜찮아 이 말이야. 난 괜찮아, Jack. 그녀가 말한다. 그녀는 여기서 엄마죠. His sister is in the living room. His sister is in the living room. 여기 보시면 여기가 sister거든요. 여동생 같긴 한데요. 그의 여동생이 living room은 어디예요? 거실이죠. 어떻게? 그의 여동생은 거실에 있다. Don't be scared. I am here. He says. Don't be scared. I am here. He says. Scared는 무서운 인데 don't be는 뭐뭐 하지마. 즉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 무서워 하지마. Don't be scared. I am here. Here가 여기잖아요. 나는 여기 있잖아. 즉 무서워하지마. 내가 여기 있잖아. 그가 말한다. 했더니 Go away, Jack. She shouts. Go away, Jack. She shouts. Go away는 가버리다. 저리가다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Go away, Jack. 저리가, Jack. 외국에서는 이름을 불러요. 그래서 오빠라도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저리가 하면 되고 저리가, Jack. She shouts. Shout는 소리친다죠. 그녀가 소리친다. 책 읽고 있으니까 저리 가라는 거야? Dad is in the bathroom. Dad is in the bathroom. 아빠는 bathroom은 화장실이거든요. 아빠는 화장실에 있다. I am a police officer. Do you need help? He asks. I am a police officer. 아마 아빠가 화장실에 계시니까 밖에서 얘기하는 것 같아. 나는 경찰관입니다. Do you need? Need가 필요하다 하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가요? 잠시만요. Help는 돕다도 되고 도움이라는 명사도 돼요. 그래서 명사로 쓰였고 필요하다인데 필요... 의문문이니까 저는 경찰관입니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하나요? He asks. Ask는 묻다야. 물어보다. 묻다. 요청한다도 되고요. 그는 물어본다. I am busy jack. Please close the door. 문을 열고 물어봤나봐요. I am busy jack. Busy는 바쁜이라는 형용사에요. 나는 바빠제. Please. Please은 부탁할 때 그냥 붙이는 말이고 Close the door. 닫다에요. 클로즈는. 근데 문장 제일 앞에 나오면 닫아라. 라는 명령문. 지금 뭘 닫아라? 문을 닫아라. Jack thinks. Hmm. Being a police officer is hard work. Jack thinks. Think는 생각하는 거야. Jack는 생각한다. 음. 이건 우리랑 똑같아요. 그냥. 음. 생각할 때. 쩜쩜쩜. Being a police officer. 주어인데요. 여기는 메모 해도 돼요. 경찰관이 되는 것은. 이 말이거든요. Being이 뭐뭐 하는 것은. 경찰관이 되는 것은. 이게 주어. Hard work구나. Hard는. 뜻이 여러개인데요. 여기서는 어려운. Work는 일이에요. 정리하면. Jack은 생각한다. 경찰관이 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Is가 동사죠. 뭐뭐이다. 어려운 일이다. 하고 끝내시면 돼요. 여기까지.